최집 최강에 앞서 사전 작업하기가 너무 빡세네 됐나요? 기본 어떤 캐릭터가 좋은가 강력한 캐릭터 스탠스 100% 캐릭터 기동성이 높을수록 좋은 가는 곳은 보통 어디를 가는가 시가드 신전 크리티아스 커닝타워 아랫마을 자 일단은 시가드 신전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맵이 너무 커요 기사단의 요새 추첫 지역이 작고 좋고요 커닝타워도 약간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편 크리티아스는 별로인 것 같아 아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? 여기서 태초의 정도 나온다? 그럼 바로 게임 끝나는거지 소요시간 얼마나 됐죠? 아 30분이나 됐네 리빈 한 바퀴 도는데 요정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아 약초가 없어 자 다음지 배틀 메이지네 단점 그래서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약초가 없지 숨은 꿀 녹아다가 요기 아닙니까 아 여기 아닌가 여기 원래 숨은 지역인데 여기서 잘 안 켜는데 아 뭐야 하나도 없잖아 원래 여기 숨은 지역 걔 녹아다 녹아다는데 아니 아니 여기가 없다고 와.. 레전드 아니 여기 원래 많은데 와 이 채널 한번만 더 들어 보자 어 찾았다 아니 이걸 캔다고 이런거는 방송 끄고 몰래 써야됐나 원래 걔 녹아다지 여기 있대 새로운 지역으로 가자 여기 털렸어 아 시야도 오히려 그리워 먹었네 아 여기 노다지네 어쨌든 계속 이어색해 보도록 가겠습니다 한 시간이니까 중간 점검 한번 느낌보자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얼마 안되보여 일단은 패스 여로를 한번 가자 여로도 한번 가줘야지 여로도 한번 가줘야지 아 사냥터에 사람이 없으니까 뭐 뭐 없다잉 사람은 다 어디 있는 것인가 어 어 바로 찾았고 크리티아스 선행키 할 사람들이면은 다 캐면서 하지 않을까 싶기는 솔직히 다른데 보자 무릉도원 한번 갈까요 일도 없네 어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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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무릉도원은 다 분위기 10단계네 이런데나 개편해 주지 사람들 오지도 않는데 여기도 참 간단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스타버스 하나만 붙여놓으면 사람들 많이 올텐데 그쵸 어 나름 소소한데 생각보다 사람도 꽤 있어 오케이 한번 계속해 봅시다 200 이하지요 여기가 제일 좋긴 해 그치 근데 문제는 뭐다 200 이하를 하면은 경쟁자가 너무 많은거지 어 고고고고 근데 아랫마을은 진짜 없던데 올때마다 없었던 기억이 나나 아랫마을 이거리로 어 아니 생각보다 그래도 한곳에 하나씩 있는 느낌인데 바로 써졌구요 아 마무리해볼까요 한 두시간정도 한거같은데 그치? 자 두시간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잡다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 시원소실 열개밖에 안돼 아 진짜 개막했겠는데 아니 다른거는 저렇게 갯수가 되는데 저것만 열개 겨우가 아닌가요 자 가격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증 가능한거 에픽잠드 두개를 먹었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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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베리 쉬앗 오 180 다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개빡새네요 뒤지겠네요 하하 하하 오 오 가 가 오 오 하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억 1693만 8천원 2시간에 1억정도 아 근데 이거는 내 생각으로는 너무 운이 없었어요 솔직히 아니 이게 아니 주니퍼베리 씨앗 오일이 10개인게 말이 안돼 솔직히 그래서 오늘의 평가 제가 맵이란 맵은 웬만한 데 가다가 봤잖아요 아랫마을 중간정도 워낙 사람이 많아서 애매한 것 같고 커팅타워 중간 하 비추적 기사단의 요새 원래 좋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주고 싶긴 해 물론 안 좋긴 했지만 근데 가본 결과는 비하로 됩니다이 그 다음에 황운의 베리언즈 중간정도 되는 거 생각보다 좀 애매하더라구요 크리티어스 하 아주 비추천은 안좋아요 아 폐강이 레전드 폐강 1,2,3 상 아 어 개맥이 있어 생각지도 못했어 진짜 없을 줄 알았는데 무룡도원 무룡도원 하 페이븐 함 각종 이유를 말하자면은 일쾌하는 사람이 채집채강도 함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럴 분들이 일쾌를 한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아케인 리버 여로 사람이 너무 없더라 하가 좀 더 높긴 할 것 같아 츄츄 그래도 한 중은 가는 것 같아 중상? 느낌상? 한 중은 가는 것 같아 아르카나 흑의 승 하 하 하 바로 좀 들어갑니다 고통의 미궁도 없더라 고통의 미궁 하 리멘 리멘 요라이 핫 플레이스 최상 최상 최상들 죽어요 하 하 요정도? 어쨌든 결론 1시간에 5,846만 9천원 오정도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